안 돼! 농협 치아오! 가지마! 가지 말라고! 나 그럼 농협은행 다신 안 간다!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 의도로서 보험을 쉽게 알려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호왕입니다. 구독자님, 이해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농협 치아오! 3월 중순에 치아오 판매 종료된다는 내용과 함께 저 보험왕이 유튜브에 정말 많이 올려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3월 31일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농협 치아오! 18시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다음부터는 촌스럽게 보장, 축소, 보험료, 인사 없습니다. 아예 판매가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확정이에요. 확정! 자, 어떤 분들은 대면 소개사만 판매가 안 되는 거지 아니면 저희 보험왕팀 대리점에서만 판매가 안 되는 건지 보험사 혹은 팀에서는 가입이 돼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또 저 보험왕 판매 매출이 또 깡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농협 보험사 그 높으신 임업 분들과 통한 결과 판매가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모든 보험회사 일단은 채널에서 농협 치아보험이 판매가 오늘 금일 18시까지만 가입이 되고 판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농협 치아보험 가동비가 뭐가 있냐? 모르시는 말씀. 치아보험하면 보험왕이잖아요. 농협 치아보험은요. 40세 전에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거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가 역대급 150만원까지 또한 보존치료는 3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죠. 보존치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암알감, 글래스, 아위노머 거기다가 복합 매진까지 30만원으로 무제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크라운이 연간 3개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농협 치아보험. 더군다나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면 업계 누적이죠. 기존에 가입했든 아니면 가입하고 나서 타사에 가입했든 보존치료는 3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보존치료는 1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생명보험사는 라인한 생명과 더불어서 보험 지급이 워낙 잘 되는 회사로 유명하다는 거죠. 자, 우리 많은 분들 예전에 과거를 돌이켜보면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특히 M사 치아보험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1년 이후에 100% 그리고 보존치료가 2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고 대국민들이 치아보험 많이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나중에 보험 청구하니까 정권 100% 다 조사가 나오고 정말 5년 이내에 보지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6, 7년 전에도 발치된 거 어떻게 발치가 됐는지 그걸 발치가 병원에서 진짜 했는지 너네가 가져와 봐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그리고 잔존치근 K08은 보상하지 않는 손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K08 잔존치근 뿌리는 보상을 못 받아요. 하지만 라이나나 농협, 타사 같은 경력, K01, 충치나 치아우시증, K04나 K05, 치수염이나 잇몸질환으로 인한 발치, 잔존치근, K08과 같이 써오면 라이나나 농협, 삼성화제는 보장이 되지만 M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한도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금이 잘 나오는 치아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 경험을 통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치아보험만큼은 홈조핑이나 아니면 TM 전화로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저처럼 유튜브나 블로그 비대면을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입보다는 나중에 보험청구 시에 치아보험만큼은 정말 민원 발생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정말 치사고 안이 굳고 들어온 게 보험금 안 나오는 게 바로 치아보험이라는 거죠. 왜? 1년이나 2년 있다가 바로 보험금 청구하고 해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협, 치아보험도 3.0%라는 엄청난 막대한 적작 때문에 이번에 마지 못해서 3월 31일 날 이 효자상품 치아보험이 판매가 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농협뿐만 아니고 지금 업계에서 모든 손해보험, 생명보험이 치아보험으로 별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또 조만간 많은 보험회사들의 치아보험이 판매가 축소가 되는가 아니면 판매가 중단된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금일이죠. 3월 31일 오늘 18시까지만 판매가 되는 농협 치아보험 무조건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한 달 이내에 철회란 제도도 있기 때문에 철회하면 나비파험은 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절약 본전이라는 겁니다. 물론 라이나 삼성화재, 동양초고 정말 좋은 상품도 많이 있어요. 치아보험이. 하지만 가동기 대비 보험도 잘 나오고 보험료 저렴하고 보장한 도가 높고 업계에 늦어 정말 등복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는 노협 치아보험. 금일 18시까지만 가입이 된다는 조식과 함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저 보호망의 두표군요. 3월 31일 18시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남아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얼른 준비하세요. 전화주세요.